오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2.4 대책 이후 시장 흐름. 이것이 우리가 흐름을 잘 알게 되면 투자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2.4 대책 이후에 이 시장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것인가 한번 보시죠. 여기 늘어난다는 공급, 글쎄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게 기사가 나왔던 거죠. 특단의 조치, 2.4 대책에도 취소는 매수 심리, 수도권 역대 최고.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118.2.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리고 서울시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11.95. 이게 상당히 지금 높은 지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급 지수라는 건요. 이게 100이 넘어가면 사겠다. 100이하면 안 사겠다는 수요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0이 훨씬 넘어서 118. 서울은 111.95. 이것도 8.4 대책 발표 직전 7월 13일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요. 지금 이런 대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사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공급 늘린다는데 왜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할까요? 서울의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왜 이게 반응이 쉬울지 않을까요? 서울 집값 잡기에 특혜는 공급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확실한 특혜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공공주도라는 거죠. 이 공공.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아주 복잡합니다.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재건축도 있고. 이런 것이 공공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주택시장은 어떤 주택시장이죠? 옛날같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은 아무 집이나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웬 집 한 채에 있는 게 꿈이었으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옛날에는 그래서 양적 공급 정책을 폈죠.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해서 건설촉진해서 빨리빨리 집을 지어라. 주택건설촉진법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택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설촉진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양적인 공급보다 질적 공급에 주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아파트의 구조보다는 더 나은 그런 구조. 그렇죠? 2배에서 3배, 4배, 요즘 또 5베이도 있대. 이렇게 지금 다양한 그런 형태의 양적인 공급이 아닌 질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욕구가 강한데 이 공공주택 정부에서 짓는 공공주택이 과연 민간주택과 똑같은 그런 질적인 만족을 줄 것이냐라는 데 의문을 가져있다는 거죠.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 이게 하나의 2.4 대책이죠. 2.4 대책이 시장이 커다란 흐름이 될까요? 이건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성의 지나친 강조, 이것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동의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여태까지 이상적인 주택 공급의 비율은 민간이 한 70% 정도를 민간에서 공급을 하고 공공이 30%. 이게 일반적인 표준 형태입니다. 왜? 대부분은 자율에 맡겨서 민간에서 짓게끔 하고요. 이러나 저러나 집을 정말 살 수 없는 서민층. 그런 층을 위해서 국가가 공공주택을 짓는 거죠. 그런데 이번 대책은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공공이 다 주도하겠다, 대부분. 그래서 공공이 70%, 민간 한 30% 정도의 비율.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정부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과연 될까에 대한 의문점이겠죠. 여기서 잠깐. 이게 뭘까요? 공공주도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입니다. 이게 뭐냐, 뭘 얘기하냐면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권리 산정 기준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기준일, 2021년도 2월 4일이 기준일이 돼서 여기가 지금은 재개발 구역이 아니고 공공주도 재개발 구역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개발 계획이 없는 구역인데 10년 후에 공공주도로 여기가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2021년, 그러니까 10년 전 2월 4일 날 이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괜찮은데 그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재개발할 때 아파트를 안 주고 현금 청산을 하겠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공공주도 재개발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현재 올해 2021년 2월 4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공공재개발. 이 일반 공공재개발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또 주민과 한마디로 주민들이 조합도 만들고 하는데 정부, SH나 LH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0년 지금 9월 21일로 돼 있어요. 지난해 9월 21일. 이게 틀려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는 공공주도는 주민들이 땅을 소유권을 다 공공한테 넘겨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총 자기 개인 자산의 75%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걸 다 내놓고 과연 정부의 말을 듣고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의 논란거리입니다. 자, 공공기업의 공공개발사업 주체가 어딜까요? 자, 여기 이사대책이죠. 공공주도, 공공이 주도해서 짓겠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2020년 9월 21일 날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를 공모 공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해에 막 신청들을 막 했죠. 재개발 시켜줄 테니까 해라. 그게 기준일이 9월 21일이다. 그렇죠? 21년 이후에도 매년 후보지 공모가 추진될 예정임.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공공재개발사업은 일단 1차는 9월 21일 날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차가 끝났어, 이게 공고한 게 끝나고 2021년 이후에 후보지 공모가 또 다시 나온다면 그날이 다시 기준일이 되는 거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나중에라도 이 9월 21일이 지난해 9월 21일이 기준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축들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엉망진창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지금 공공재개발사업하고 공공주도재개발사업 이 두 개가 지금 어쨌든 누가 주체냐.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업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토부가 주관을 하더라도 서울시의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서울시장이 여냐, 야냐에 따라서 명함이 달라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잘 협조가 돼서 하느냐 아니면 삐걱삐걱 되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누구예요? 바로 개발 지역의 주민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공공주주재개발재건축시장 반응 보시죠. 쪽방촌, 서울역, 후암동이죠, 후암동. 후암동에 공공재개발 반대하는 후암미 특별계획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있는데 거기에서 특기의 1구역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공공주도재개발로 하겠다. 그러면 기준일이 2월 4일이죠, 기준일.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주민들 하나도 동의를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공공재개발 안 하겠다. 정부 우리 재산을 다 맡기고서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공공주도는 계속 이런 사업장들이 나올 때마다 합의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단, 지역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부 진행될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데들은 하겠지만 대부분은요. 재산을 다 맡기고 하는 공공개발에 과연 동의를 할지. 이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가 지금 2.4 대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새 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정비 사업밖에 없어요. 정비 사업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자, 재개발, 재건축. 그럼 투자 순서 우리가 지금 현 상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민간 재개발 할 수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이 조합 설립해서 주민과 공공이 같이 하는 소유권 안 내놓는 거죠.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재개발이 두 번째일 것이고 마지막에 소유권을 다 내놓고 하는 공공재개발 순서다. 투자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입지가 좋고요. 선호도 높은 지역은 민간 재개발로 진행되는 것이 기정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우리가 잘 노려야 되고요. 입지가 정말 좋은 한강변, 입지가 좋은 한강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지가 좋은 역세권, 입지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가 많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여야 되는 거고요. 저가의 일자리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오는 주변 쪽으로 우리는 들어가면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드렸고요. 승리는 가장 끊기는 자에게 돌아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 부동산도 기다림도 필요하고요.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느긋한 여유도 항상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의 방향에 맞추는 그런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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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